HMM은 다양한 컨테이너 선과 탱커선, 건화물선, 중량 화물선을 운영하는 등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최고의 기술력으로 규모와 형태의 경계를 넘어서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뜨거운 적도의 바다 위에서도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기술은 오랜 시간 동안 신선도를 보존하고 고객이 맡긴 화물의 가치를 높입니다 전 세계를 연결하는 HMM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바다를 넘어 내륙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세계 주요 거점에 터미널과 물류시설을 확보하여 고객이 맡기는 화물이라면 무엇이든 쉽고 고객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HMM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 IT 기술을 도입해 해운업의 변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IT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안전하게 제공하고 언제 어디서나 항해 중인 선박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효율로 안전하게 운항하는 IT 기술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기반이 됩니다 20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스크러버가 장착된 미래를 위한 친환경 선박입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다양한 선박을 확보하고 선박 운영 능력을 향상시켜 유럽과 미주를 비롯해 전세계를 향한 항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스마트 쉬핑을 향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담을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을 운영하는 기술 기술력을 발휘하는 우수한 인재까지 HMM의 모든 역량은 오직 고객을 향합니다 초대형 선박과 이를 운용할 스마트 쉬핑 역량을 확대해 대한민국 해운업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